1. 32카운트의 4월 반갑습니다. 오늘 배우실 작품은 32카운트의 4월, 비기너 레벨입니다. 이 작품은 태그가 두 번 있는데, 3월 끝나고 첫 번째 바퀴의 9시에서 4카운트, 두 바퀴 돌고 세 번째 바퀴의 3시에서 4카운트가 있어요. 첫 번째 섹션, 오른쪽 바퀴 스텝,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왼발, 오른쪽 사선 방향 앞쪽에다가 코인, 코인하는 왼발, 사이드 스텝, 오른발 터치, 터치하는 오른발, 사이드, 왼발 프리트. 두 번째 섹션, 왼쪽 바퀴 스텝, 코인,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왼쪽 사선 앞에다가 오른발, 코인, 코인한 오른발, 사이드 스텝, 왼발 터치, 터치하는 왼발, 사이드 스텝, 오른발 프리트. 세 번째 섹션, 오른발, 린디 스텝, 사이드, 샷, 스텝, 왼발, 베이나, 비커버.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4분의 1 턴 하셔서 왼발, 린디, 사이드, 샷, 스텝, 왼발, 비커버. 라스트 섹션, 철 스텝, 오른발, 포워드, 왼발, 포워드 킥, 포워드 킥한 왼발, 백 스텝, 오른발, 백 터치. 마무리는 위스텝, out, out, in, in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 and 2, 3, 4, 5 and 6, 7, 8 4, 2, 3, 4, 5, 6, 7, 8 팩, 4카운트 사이드 스텝 터치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스텝 터치 뱀발 사이드 스텝, 오른발 터치 1, 2, 3, 4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